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 꽃대를 보여줘서 너무 기쁜 나무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대 맞죠? 저는 난 꽃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데려오다 보면은 꽃대도 안 올라오고 과습으로 자꾸 보내고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무 꽃대를 올리는 게 소원이어서 이론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확장형 거실이라서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그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꽃대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일 빛 많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놓으면서 장소를 자꾸 옮기지 않고 또 통풍 잘 시키고 물질 주는 시기를 잘 지키고 과습이면 안 좋고 또 수경재배하는 경우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화원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조건이 그 집안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이렇게 쭉 올리면 커텐봉에다가 고리가 너무 작아서 옷걸이는 고리가 맞더라고요. 그래도 두꺼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놓고 호야는 그대로 고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했고 여기 난하고 저쪽에 호야 호야도 이렇게 매달아놨거든요.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창가에 이렇게 매달아놨더니 이렇게 며칠 상간에 물주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꽃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사연이 있는 아이예요. 얘는 얘랑 두 개. 얘 꽃대 올라온 아이와 얘는 작년, 가을, 10월 약간 추운 날, 비온 다음 날인데 제 눈에 띄었어요. 제가 꼭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 눈에 보였어요. 화단에 두 개가 나란히 비온 다음 날 얼마나 추워요. 근데 얘네들이 꽃 보시고 어느 분이 자신이 없었는지 내놓으셨더라고요. 나란히 이렇게 눕혀놨길래 화단에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도 누럭잎이 져있고 꽃은 다 져서 꽃대랑 있지만 아무래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만 키우면 꽃대는 희망사항이고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효도 노릇을 안 해요. 예쁜 짓을 해요. 얘는 하나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고요. 뿌리 같은 게 나오고요. 이걸 용어를 뭐라고 하던데 그리고 요거 아이도 위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다 자란 거예요. 새로 나온 거라 아주 색감이 선명하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매달아놓고 싶지만 또 안전이 최고니까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아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못 매달고요. 그거는 흙에다 심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무게감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그거는 그냥 요 행거에다가 행거에다가 그냥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드디어 난도 꽃대 올릴 수 있는 그런 고수가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혼자 신났죠. 그래도 이렇게 자그마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꽃이 핀 거 보면은 자꾸 데려오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데려오면은 또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엄청 참았어요. 안 데려왔어요. 난을 보면은 자꾸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꽃도 오래가고 예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데려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꼭 참고 다른 화초로 대처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거 저번에 얼마전에 데려온 재라늄 꽃이 이제 막 필려고 요거는 폈던 거고 필려고 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폈죠. 그래서 재라늄도 명당자리에 놔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조금 나한테 빛이 좀 가려요. 가리지만 그래도 사이좋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재라늄도 올해가요. 요것도 이렇게 또 꽃 필려고 하고요. 얘는 꽃이 이제 지는 중이고요. 꽃이 지는 중일 때는 엄청 지저분하죠. 요렇게 건강하게 작년에 데려왔던 거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성공했다고 막 꽃 다시 피우는 게 쉽지 않고 한번 꽃 보고 금방 보내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이렇게 그래서 재라늄도 엄청 또 좋아하게 됐죠. 장소 부족이라 이렇게 아 이제 다음에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호접란 무슨 꽃이 피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 돌봐서 꽃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이제 물을 줘야 되겠네요. 다 끝 찍고요. 항상 제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라늄처럼 예쁜 날 되세요.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